여기 보면 청결! 청결! 또 청결! 주방이 너무 깨끗하다 이렇게 곧 앉아도 될 정도로 너무 깨끗해 원장님께서 발레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버스들이 몰려오는 거 보이시죠? 이곳은 대한민국 고시원의 중심 노량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을 소개하는 여자 방소녀 박약원입니다 고시원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노량진에 왔는데요 이 노량진에서 정말 정말 쾌적하고 깨끗하고 가성비가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방은 전부 다 프라이빗하게 개인 샤워실과 욕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노량진 학원가를 이용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여기 바로 해커스어학원! 그리고 이쪽 보면 방문가! 공단기가 또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우리 노량진 하면 컵업이 유명하잖아요? 컵업 거리를 쭉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걸어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더 리치하우스라고 하는 곳을 소개해드릴 건데 직장인분들한테도 너무 좋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웬만한 서울의 도심지로 3방에 다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강남역부터 왕심리 그리고 강서, 동대문, 여의도 이런 곳들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줄지어서 오고 있기 때문에 버스 타시기도 좋고요 버스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4분, 5분만 걸어가시면 바로 노량진역에 있습니다 1호선, 9호선 급행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로 이동하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대학교도 가까운데요 중앙대도 가깝고요 숭실대도 가깝습니다 직장인분들, 임용고시 소방공무원 준비하시는 그런 공무원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릴 더 리치하우스를 주목해주세요 주목해주세요 가는 길에 식당들이 어마무시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버거 있죠 프랭크 버거 있고 여기 바로 앞에 노브랜드 버거가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원룸텔 더 리치하우스 3층에 위치해 있고요 GS25식 편의점이 아주 큰 게 하나가 있고요 좋은 건 1층에 또 이렇게 분식집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1층에 공무원 체력화권이 있어서 와 여기 진짜 동선 끝판왕이다 오 운동하고 있다 3층에 있는 더 리치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입구가 고시원 입구 같지가 않고 약간 이 뷰티샵 피부관리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와 일단 입구부터 오 정말 럭셔리하다 리치예요 신발장이 거울로 되어 있어요 와 신기하다 이런 신발장 처음 봐요 리모델링 하시면서 신발장도 완전 새 거로 맞추셨는데 와 진짜 엣지 있어요 신발장만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클럽의 사물함처럼 복도랑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아리따운 여성분이시거든요 근데 정말 청결관리를 너무 깔끔하게 하시니까 이 민원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바로바로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노량진도 이제 되게 비싸졌거든요 여기가 더블역세권이고 1호선이랑 9호선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생활권이 좋아져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분들도 여기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앞자가 3자가 붙은 방을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앞자가 3자이고요 방 안에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6호 방을 보도록 할게요 짠 오 방 안에 복도가 있어요 이렇게 긴 복도를 지나면 여기에 너겋은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더 리치하우스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침대랑 침대 커버 같은 것들 싹 다 새 걸로 바꾸셨어요 이 책상도 보이시죠? 이 책상도 지금 다 원장님께서 새로 구매를 하신 것입니다 볼펜 꽂이 겸 스탠드 이것도 오 뭐야 디밍이 되네 색깔이 바뀐다 오 딱 앞에 거울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게 돼 우리 원장님께서 거울을 정말 좋아하시네요 라면 같은 거 끓여와서 여기서 먹어도 참 좋겠는데 라면을 예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막 못 먹겠어 선반이 코너에 있어가지고 간단한 짐들이나 책들 수납하시기에 좋습니다 화장실도 이 정도면 진짜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물이 잘 내려가고 있고요 수압도 한번 봐야죠 오 수압 엄청 세다 샤워기가 있기 때문에 방 안에서 전부 다 이렇게 씻고 화장실 보고 하시는 게 있고 이렇게 옷장이 있습니다 옷장이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원피스나 코트 같은 것들도 밑단이 구겨지지 않게 보관하시면서 이쪽에는 가방 같은 거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이 방의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자가 3인데요 이 방의 가격은 한 달 내내 39만 원입니다 공과금 같은 거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서울에서 자취하실 때 앞에 3자로 이 공과금까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방은 독립생을 뜨자마자 바로 잡으세요 자 이제 더 리치하우스에서 제일 크고 제일 인기 많은 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323호 이야 오 일단 진짜 크다 이 정도 사이즈면 고시원방 치고는 거의 원룸 정도의 사이즈 나올 정도로 되게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짜잔 와 창문도 크고 뷰도 되게 좋다 여기 좀 싫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바로 커튼을 쳐서 햇빛을 차단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옷장 겸 이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열었을 때에 굉장히 큰 사이즈의 옷장이 있고요 위에도 가방 같은 거 올려놓으시기에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밑에는 수납하시는 게 너무 좋다 이 이불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불이 대여료가 한 번 대여하는 데에 만 원이라고 합니다 앉아보니까 너무 좋고 포근하고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잖아요 이렇게 폭신하고 가벼운 이불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있으면 일어나기가 싫지 방 안에 화장실도 꽤 넓은 편으로 여기 보시면 수업이 진짜 리치하다 냉장고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공부할 때는 또 이렇게 이렇게 스탠드가 또 하나 놓아져 있고 개별 와이파이 책은 또 이 위쪽에 정말 엄청 많이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55만 원 모든 공과금 다 포함해서 55만 원이고 보증금은 10만 원이거든요 지금 바로 독립생활을 열어서 55만 원짜리 방에 있다면 이것도 빨리 결제하시는 게 좋아요 금방 나갑니다 그리고 복도가 시원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지금 개별 에어컨도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공기청정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 더 리치하우스의 공용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에 주방이랑 세탁실이 있는데요 주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주방이 너무 깨끗하다 바닥이 진짜 거의 걸터 한 잔 될 정도로 너무 깨끗해 드셔도 되세요 라면이 종류별로 있어 짜잔 비빔면, 팔도 비빔면, 짜파게티, 진라면 이 원장이를 배려 좀 보세요 짜잔 이게 있으면 그냥 물만 받아서 딱 라면 넣어서 끓여서 먹고 바로 버리면 되거든요 면발이 살아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화이트톤의 후드 이 아래도 보세요 너무 깨끗해 조미료에 돈 쓰지 말라고 요리도 먹을 수 있게 조미료가 준비되어 있고요 음독점도 이렇게 두 개 돼 있고 요즘에 김치 주는지 진짜 흔치 않은데요 짜잔 이 유산균 냄새 엄청나게 센 수확 설거지 하실 수 있게 이런 개수대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와인잔 있어도 되는 건가요? 각종 컵, 밥공기, 수저, 주걱이 있다 에어프라이기가 있어요 에어프라이기 되게 깨끗하다 여기 보면 청결, 청결, 또 청결 입실자분들이 원장님을 닮아서 생활 문화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덥지 말라고 에어컨도 설치를 해 주셨고요 이제 여기 쌀 쌀이 있고 흥미를 또 이렇게 제공을 해 주시네요 라면 조리기 정수기 커피 머신까지 오늘 커피는 커피는 브라질 세라도 NY2 이 풍성한 크레마 음 음 향이 정말 좋네요 메가커피 이런 건 잽도 안 돼요 왜냐? 커피가 공짜니까 주방에도 건조기가 한 대 있습니다 김치 전용 냉장고를 따로 두시고 여기는 일반 공용 냉장고를 두셨어요 세탁실이 있습니다 런드리 룸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오! 공간이 생각보다 커요 이거 처음 봐요 여기 밑에는 소량 세탁을 할 수 있는 세탁기고요 여기는 일반적인 빨래 LG 시그니처 세탁실조차도 창문이 있어가지고 지금 환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조기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는 총 2대 그리고 세탁기도 총 2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사실 필요가 없어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사서 무료로 제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읽으시면 되고요 316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예뻐 방이 너무 예뻐 한번 둘러보면 진짜 감각적이고 방이 되게 예뻐요 그린으로 된 이런 수납장이 아주 크게 있고요 이쪽 밑에 보시면 의자 책상 냉장고가 있습니다 짜잔 예쁘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 화장실 커튼이에요 보통 샤워커튼은 안에 있으니까 곰팡이 피고 이러는데 이게 이렇게 딱 닫고 바깥에 있는 샤워커튼이 딱 있다 보니까 뭔가 공간이 되게 아늑해지고 예뻐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보면요 이제 이쪽 방은 또 좋은 점이 이렇게 누웠을 때에 머리맡에 창문이 있다는 점인데 파랑 하늘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리치하우스를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일단 가격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거기다가 원장님께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까지도 와! 차별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독립생활에서 제공하는 5만원 할인쿠폰까지 더하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던 가성비가 나옵니다 노량진에서 선거우러 가는 지루길 더 리치하우스였습니다 독립생활에서 많이 찾아주세요 안녕 자막이